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뭘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신데 그때 주님이 부탁을 해줘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마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그 승천하시는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주님 좌우편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인데 천사인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를 쳐다보느냐 하면서 하늘로 올려가신 그 예수는 다시 너희에게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가요?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러죠 2000년 전에 오신 걸 초림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올 거다 환란 전 또 어떤 사람들은 환란 중간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또 어떤 사람은 환란이 지나서 오실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지 초림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마리아에 잉태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거의 몇몇 사람들밖에 모르게 그렇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내용들 그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네 29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보면 그날 무엇 후예요? 환란 후에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면 별들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에 이런 별들이 떨어져고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환란 후에 오신다고요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봤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기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가 있죠 이 교회 시대는 이렇게 일곱 시대로 나눌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 신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와 대효환란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쭉 이렇게 교회 시대가 이 신약 시대가 예수님이 초림했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가 이 대효환란 기간이 7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이제 다니엘의 70일에라는 게 있는데 한일에는 7년인데 62일에가 지나가고 한일에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 한일에가 뭐냐면 7년이라는 그런 기간인데 그래서 이 7년 대효환란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대효환란의 바로 시작 전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7년 우리가 대효환란이 보통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어둠의 아들들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 이름에 대해서 그걸 전혀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니 빛의 아들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어있게 되면 그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아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뭘 보면 대효환란의 거의 시작이 될 때가 있냐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하고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은다겠죠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 이제 지어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 그런데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수루바벨이 돌아와서 그 총독인 수루바벨을 위해서 제2의 성전이 세워져서 다시 성전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파괴가 됐는데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헤로세위에서 또 이게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도 파괴가 됐죠 유대인들이 이제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이 모리아산의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 거기가 지금 뭐냐면 감남산에 있는 성전터예요 그 성전터에다 제3성전을 세우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있으니까 대부분 속죄를 드리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로 속죄를 드립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작에서 흘리신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보여줘요 이 대환란이 여기 이제 보통 7년 이때부터 그러면 대환란 중간에 지난번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보면서 그랬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때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라 하겠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저크리스도가 여기 그대로 3년 반이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우상에게 절하라고 666 표를 받으라고 이런 일을 한다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뭐냐면 이게 진짜로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환란이 기간에는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요한계시로만 7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창세 이후로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대환란을 겪게 된다 그런데 이 대환란을 끝날 때쯤 해서 대환란 후에 여기서 그 환란 후에 이 말은 대환란 후에 그 말이에요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재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재림을 아메 그래서 거기 보세요 다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그랬죠? 무슨 환란 후에? 대환란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엄청난 막이 천체에 이런 이상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30절이면 그때 인자의 증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공하며 그들이 인자가 뭐를 타고?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실 때 하늘에 뭐를 타고 가셨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올 때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신천지는 또 이런 걸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요 왜?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히브리스 우리가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겠죠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 그러면 사람이 구름이 아니라 구름 같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구름에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전부 성경을 무슨 풀이에요? 비우풀이로 해 그래서 산을 그냥 성경에 보면 그냥 산이 있고 문제의 산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구름을 전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저 하늘의 구름처럼 이렇게 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온다? 사람을 통해서 재림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본 눈을 싹 바꿔버리니까 그렇게 따라가다가 보니까 진짜 나중에 어때요? 이만희가 재림한 예수 재림한 그리스도네 이렇게 가지고 이만희를 따라야 구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거기에 현혹되어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대환란 후에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게 보면 대환란 중에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 적그리스도의 출현, 666표를 받아라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있다겠죠?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육륜 표 받고 적그리스도 절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이 절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어긋나요 또 너희는 이 표를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표를 받으면 쉼을 영원토록 얻지 못한다고 요한 게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지옥에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되는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초림할 때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실 때는 은밀하게 그냥 예수님이 어디 태어난 지도 잘 모르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난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이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죠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천사장과 대살로니가 4장 16절 17부는 천사장과 호령의 나팔 소리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모든 세계 만민이 알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은밀한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천하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요한 게시록에 보면 이제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큰 능력과 영광으로 백마를 타고 하늘의 수많은 천사와 천군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요한 게시록에 보면 그렇게 오세요 아주 어마어마한 만앙의 왕으로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는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앙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만앙의 왕의 권유와 그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권세와 위험과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가 대우할란이라고 합시다 대우할란 기간인데 7년 대우할란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4장 아니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며마 심판원을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어요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대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라겠죠 이건 없어지지 않아 우리가 보면 제7안시일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영혼 멸절설 영혼 소멸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천국과 지옥도 없고 없어진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으면 육체는 썩어석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 불멸설이에요 영혼이 불멸해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갑니까? 죽으면 예수님을 신자의 영혼은 어디에 가요? 낙원에 가요? 낙원에 가요 낙원에 신자의 영혼은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잖아요 불신자 이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음부 지옥의 대기소 낙원은 천국의 대기소고 음부는 지옥의 대기소 영혼이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부자처럼 불신자 믿다가 타락한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부활한다겠죠 오늘 말씀을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고의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겠죠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그게 무슨 부활이냐? 그러면 이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자는 뭐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시 살아날 때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 영혼이 육체와 다시 결합을 해서 완전히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이 육체가 다시 영혼과 결합해서 할 때 썩지 않냐고 쇠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했을 때의 모습처럼 영화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부활할 때 역시 육체가 부활이 되는데 이 육체는 물론 우리가 늙어 죽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뭐라고 하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 있고 이 불신자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우리가 예수님 제림하고 나면 여기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요한계시로 보면 왕로로 돼요 그럼 신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이때 주님이 제림의 상을 주시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성도들이 왕노릇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상이 있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전부 다 주님이 정화시켜서 에덴 동상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이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여기서 아이도 낳고 천년 동안 살아 그런데 천년이 지나면 이때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고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이나 풀어놔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또 마귀하면 시험하는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이산을 가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 첫 번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했네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제림하기 바로 전에 부활을 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먼저 이때 첫째 부활이 있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휴거돼서 공중에서 만나서 그래가지고 같이 지상으로 제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지상 자, 도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보여줘 대화하려는 중간이 있죠 이제 끝에 보면 첫째 부활인데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더 올라가 땅에 있는 성도들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공중으로 그다음에 휴거 땅에 있는 성도 올라가서 공중에서 같이 죽은 사람과 공중에 있던 사람들 올라가서 만나가지고 제림을 해서 천년왕국 이루어주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이 그럼 천년왕국 저 끝에 가서는 뭐가 있냐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천년왕국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 백보자 심판 그래가지고 그때 뭐냐 둘째 부활이 딱 돼가지고 올라와 둘째 부활이 올라와서 여기서 그때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흰 보자라고 나왔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여기서 누구든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 있어야 돼요? 생명체계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지옥으로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때 이제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제가 이걸 좀 더 계속 하면서 이걸 더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은 잘 얘기해 저는 이걸 몇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한 시간에 다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은 천재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쉽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신약시대고 이것을 뭐라고요? 교회시대 혹은 은혜시대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초림했어요 초림 그리고 교회시대가 딱 시작이 돼 누구든 여기서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그런데 딱 7년이 마지막에 남아있어요 이게 대활란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대활란이 끝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데 재림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이게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는 휴거돼서 여기서 만나서 같이 재림을 해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하냐? 마귀를 가서 첫 번째에 딱 결박을 해요 마귀 거짓 선지와 적그리스도는 결박해서 지옥에다 던져버리고 마귀를 결박해 천년 동안 미혹하는 일을 못하게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그런 건 나오겠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알곡과 쭉정의를 구별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 지나면 마귀를 풀어놔요 마귀가 또 미혹을 해요 그럼 또 마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참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거 좀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가 종종 그런 걸 봐요 불의한 편에 이렇게 서는 거 있잖아요 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도저히 양심과 상식으로서는 저거 할 수 없는 그런데 거기를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복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나는 혼자서 그러고 저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양심과 상식과 도덕과 윤리에 그런 어긋나는 이런 것이 옳다고 거기를 쫓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뭐가 우리에게 법이었어요? 양심이 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런 걸 분별하고 성과 악을 구별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만 양심이 무뎌져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 어때요? 양심이 다시 살아나죠 회복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오실 때 첫째 부활이 있다 그리고 휴거돼서 물론 아까 도표 한 번 보여줘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환란 중간에 저크리소가 나타나서 일의 절반에 가정한 것을 날개하죠 여기는 이제 한 일의 언약을 맺는다고 해요 제사의 물 금지는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이때 애물을 금지해요 중간에 그런데 한 일의 언약을 맺으면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딱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을 세우고 자기에게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하라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때요? 음,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또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도적같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언제 어느 날 몇 시 이건 모르지만은 대충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다녀도 이런 걸 배운 적이 없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이게 컴컴하죠 전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데 모르고 살려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여기 대환란이 시작된 이 중간부터 여기가 뭐냐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42개월,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1260일 그때부터 이게 딱 세워질 때부터 그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오심이 아주 임박 그런데 저크리소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면 그때부터는 저크리소를 통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려오니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환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저크리소 출연할 때쯤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며 여자로 자기를 더럽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거짓말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하늘로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는 첫째 휴고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했던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란하고 상관없어 그냥 공중으로 다 올라가서 거기서 7년 환란 동안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휴고 책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조종사 했는데 갑자기 휴고가 돼서 비행기가 대세양에 태평양에 그냥 거기에 수락하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조종사가 내 휴고대가 올라가 버려서 난리가 나고 뭐 이런 휴고 책 있잖아요 남편이 사라지고 아내가 사라지고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휴고를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런 휴고라는 소설,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 우리는 그래도 공중으로 그냥 환란 시작되면 다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때요? 환란전 휴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환란을 통과해 우리 시대에 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환란의 기간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의 기간이에요 지금부터 믿음 저축, 기도 저축, 영역 저축,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어려움에 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보긴 나니 저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로로 단다 했는데 놀라운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면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장 16, 대살로니가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라고요?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17절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땅 있는 자들이 올라가서 공중의 줄을 베었겠는데 거기 마태봉 24장 3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사들을 세상 땅 끝까지 보내서 다 택한 자들을 어떻게 돼요? 불러 모은다겠죠 그런데 그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봉 24장 4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이제 한 사람은 처음에 남자 처음에 나중에 여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모두가 다 데려가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 다 모아서 그게 뭐냐면 데려간다는 게 바로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휴거되지 마시고 버려둠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데 대살로의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안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 땅에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래가지고 다시 강림을 지상 재림을 하는 겁니다 지상으로 강림을 여러분 대환란의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공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우리가 살지 못하고 죽어 있다면 이 첫째 부활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재림이 최고적으로 가까웠을 때 주님의 재림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지난번에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 끝에 제자들이 세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이 에루살렘 성이 파괴할 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리라 그랬죠 그런 징조가 있다 끝은 이제 그런데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나서 정말로 끝이 오는 거죠 그럼 그때 이 대환란이 가까울 때 정말 그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는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징조가 있다고 있어요 거기에 32절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무화과나무 우리나라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 감남나무, 호도나무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죠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곧 가까이 인자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자기를 말하는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죠 자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의 징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보면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두 가지 징조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 또 하나는 세상의 징조가 노아의 홍수 그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제림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징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봐봐요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전 세계에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세계를 전전했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몇 십만 명이 모여 가지고 거기다가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이 주셨던 그 땅에 돌아와서 거기다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포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라가 진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랍 국가들과의 그런 전쟁과 갈등과 긴장 속에서도 계속 이스라엘은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오늘의 이스라엘이 됐죠 세 번에 걸친 큰 중동의 전쟁을 통해서 그 성경에 약속한 고토를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 군사력도 아주 강력합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또 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전 세계에 터져 있던 유대인들이 거의 지금 고토로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몇 십만으로 시작된 나라가 800만이 지금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 건축 제3성전을 건축하는 준비가 완벽하게 지금 돼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런 말씀에 인자가 가까이 올 때 어떻게 했냐? 너희가 무화과나미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의 그런 옷이 있는 때가 굉장히 가까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의 징조라고 했죠 노아이 때와 같다고 노아이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세기 육장에 보면 나오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고 향락주의, 쾌락주의, 육체의 그런 정욕에 빠지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타락한 그런 시대가 뭐냐면 노아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쾌락과 그리고 정욕과 이런 어떤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에 빠지고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도 세상과 짝하고 그리고 교회가 타락해가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아주 노아이 때와 흡사한 이런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제림이 가까웠구나 이런 걸 알아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그랬죠 거기 한번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너희가 이러이런 징조가 있으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늘의 천사도 몰라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안다고 한 사람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안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많았어요 보통 우리가 이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잘못된 사람들 비성서적이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신앙사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왜? 성경은 너희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겠죠?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데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당했다고 억지로 풀지 말라 했잖아요 또 억지로 성경을 풀어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고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억지로 풀어서는 안 돼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을 보면 억지로 성경을 풀어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천사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내가 게시를 받았는데 예수님 언제 오신대?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걸 자기가 게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집단이 뭐냐면 안식일을 강조해요 지금도 구약식으로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키는 제7안식일 재림교회라는 게 있죠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게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제7안식일을 강조해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해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뭐를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안식일 구약식의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 그러면 주일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일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 지금 우리는 주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인의 그걸 따라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걸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강조한 게 제7안식일 그 재림교회 강조한 게 안식일과 재림을 그렇게 강조해요 굉장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게 LNG화인 씨라는 여자가 이게 뭐냐면 제7안식일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아주 선지자의 반열에 그 창시자를 세워놨어요 저도 예전에 이걸 몰라서 제7안식일 교회 선교사가 와서 저한테 책을 팔러 온 거예요 나는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자기가 문서 선교를 한다 가니까 책을 내용을 안 보고 내가 책을 사기로 한 거예요 딱 책을 왔어서 보니까 이 제7안식일 교회에 지금 우리나라에 서울에 가면 삼육대학교라고 있죠 이 삼육 어린 유치원부터 식품도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두유 같은 거 이런 그런데 이게 여러분 거기가 사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7안식일 교회 이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통일교회 거 사 먹으면 안 되듯이 전에 막 맥홀 이런 게 통일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안 삼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이 시조사야 내가 속았구나 하고 책을 가져가고 책값을 돌려주라고 하면 절대 안 줘 그래가지고 책을 그냥 주래 안 보려면 그런데 내가 그냥 주겠어요 그럼 또 이걸 가지고 와서 또 저기 다른데 팔아먹을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바보 있잖아요 이 안식일교회 교인들 이 사람들이 엘렌지오 하이슬을 비롯해 그 이후로 쭉 여러 번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런데 안 오셨어 그래야지 어때요? 소동이 일어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게 있었냐면 이런 걸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언제 하신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교리 가운데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하늘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에 성소로 들어갔다 공중에 오셨다가 이렇게 다시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조사심판이라고 해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왜? 예수님이 재림한다 했는데 안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걸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조사심판인가 그걸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재치를 안식일교회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은 뭐예요? 다미선교회랑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 목사님과 이분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오는 그런 아주 수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사에 나오는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하고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게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빠져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글도 잘 쓰고 하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런 시리즈로 책을 써버리니까 얼마나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된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해서 그때 지상파 방송이 생중계까지 했잖아요 그 본부에서 다 휴거된다고 흰옷 입고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직장 다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그런데 0시에 예수님 오신 날 안 오셔버렸어요 난리 났죠 자살한 사람도 많았고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도 많고 엄청난 그런 타격이 컸어요 이장님 목사는 구속이 됐어요 사기죄로 해서 감옥을 살게 되고 그런데 이장님 목사는 나중에 자살 잘못됐다 이런 회개를 하고 글을 쓰고 이분은 돌이켰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계속 날짜를 바꾸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 언제 제림 안다 언제 제림 안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있죠 목포에서 저쪽에 석천동에 가면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언제 제림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림한다 시안부 종말을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다 재물을 바쳤어요 그 교회가 이단들 가운데 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개신교 정통교회가 짓다가 무리하게 짓다가 부도가 나고 경매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다 가서 그걸 경매 다 받아보래요 건물이 그렇게 좋고 그러게 왜 그러냐 시안부 종말론을 주장해가지고 성도들한테 헌금을 강요로 해서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다 사거나 다 그걸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죽었지만 조의성이라고 여러분 어때요? 영생교 자기가 굉장히 이슬성신을 많이 그런 사람이냐 하면서 예전에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연방군 어떤 대통령이었죠 의장이었어요 그때 뭐냐면 고르바초프도 자기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하고 굉장히 허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니까 영생교 신도들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 나가서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대로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봤죠? 북한의 인민대회당입니까? 어디? 거기 금수한 의사당입니까? 어디 들어가면 전부 다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조의성이 나타나니까 막 다 이래 광신도들이 완전히 미쳤어요 그런데 어디? 시안부 종말론에 빠져 그렇게 된 거예요 현혹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그러죠? 거기에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에 별별 사람들이 다 많이 있어요 거기 많이 배운 사람들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저것들 못 배워서 그런지 아니에요 여러분 판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예전에 이화여대가 완전 이화여대 교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김한론 박사님이 자기 비서실장을 문선명한테 보냈대요 가서 당신 회개하시오 이러라고 그런데 문선명 제가 그분을 잘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문선명 집 앞에 가니까 이 비서실장이 문 앞에서부터 기어서 들어갔대 그게 뭐냐면 악령의 능력이에요 미혹의 영이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대학 교수들이 엄청나게 해 처음에 미혹이 돼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통일교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교수님들이 많이 해외 연수도 가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돈이 많으니까 교수님들이 해외 연수 보낸다 대학생들 뭐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방학 때 이럴 때 해가지고 많이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 통일교가 그걸 이용해서 교세를 확정하고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파 있죠 구원파도 오대양 사건으로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단 자산을 같은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오셔보면 다 우리 휴거 돼버리면 되니까 해가지고 가서 빚을 엄청나게 내가지고 온 거예요 빚을 내가지고 와나 와가지고 안 갚아도 돼 휴거 돼버리면 돼버릴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안 오시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집단 그런 어떤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다가 이 사람 지금 구속된 사람 있죠 은혜로교의 신옥주 목사라고 여자 목사 괌에다가 대환란이 오면 괌가 거기가 피난처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재산을 팔고 거기에 이주시켜가지고 노예 생활을 시키는 이런 사람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 변형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신천지 있죠 신천지가 요즘은 또 전략이 바뀌고 있는데 계속 처음에 한 게 뭐냐 14만 4천명 이 14만 4천명이 차면 죽은 자들의 순교자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는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이 땅에서 영혼이 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뭐냐 14만 4천명이 오면 종말이 온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변형된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명이 차면 그랬는데 14만 4천명이 차도 이제 안 되니까 뭐라고 하죠 큰 무리 작은 무리 이렇게 가르죠 이런 식으로 변형된 JMS도 마찬가지고 변형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강박관념의 사람이 사로잡혀요 그리고 학업을 중단해 직장생활을 포기한다든가 가정을 돌보자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거기에 온전히 몰입해가지고 다른 것을 못하고 너무나 이런 부작용이 많아요 시한부 종말론은 비성서적이고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메?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언제 주님 오시냐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92년 10월 28일이라는 것도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됐냐면 조용기 목사님도 예수님이 92년 10월 28일 오신다고는 안 했지만 거의 그때 온다는 식으로 그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왜? 그때는 EC였어요 지금은 EU죠 그때 유럽의 구주 경제 공동체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유럽연합이라는 게 됐죠 EU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가 10개국이 되면 다니엘사에 보면 누구간의 사랑이 한 금이신상을 보면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여기는 동이요 양다리 여기는 철이요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 이걸 이렇게 본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은 어떻게 봅니다? 이 열 발가락을 10개국이다 그래서 EU라는 이런 그때는 EC가 이게 10개 나라가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연방 대통령이 나온다 그 사람이 뭐냐? 적그리스도다 그것만 보니까 지금 이 시간 막 대가고 10개 금방 대가고 그래가지고 그때 말을 안 했지만 왜 92년 시원 하나님의 섭리는 구약에 구약에 4천년 신약에 2천년 그다음에 천년왕국 천년 그럼 7천으로서 치료는 완전하다고 마치는데 천년왕국 되기 전에 예수님 제림할 거니까 딱 구약에 4천년 신약에 2천년 하에다 여기서 7년을 빼면 얼마예요? 1992년 언제? 딱 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92년 10월 28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가 보세요 구약에 4천년이잖아요 그럼 신약에 1990 2000년이면 이제 6천년이니까 거의 7년 빼잖아요 그럼 7년 빼고 또 1260일 이런 거 딱 빼고 어쩌고 하면 며칠 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92년 10월 28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92년 10월 28일 이런 거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이게 막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다미성교에 빠진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내가 잘못됐어요 그거 아닙니다 해도 막 이럽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나도 모른다고 했는데 알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대요 그럼 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왜 모르겠냐 말도 안 된다고 막 이런 거예요 끝끝내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항상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고 괴롭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날짜를 알았다고 합시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니면 1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날짜를 알았어요 날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든지 1년 있다 오시든지 10년 있다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 날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날짜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 날짜 하려고 할 필요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 마태국 24장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42절 다시 한번 봐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겠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뭐라고요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래 도둑놈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첫째 뭐 해야 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 그런데 믿는 자들은 깨어있어야 돼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 안 받고 구원받아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깨어있어야 돼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부끄러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깨어있어야 돼 노아이 때 같이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니 그날과 그날짜 알면 뭐예요 알아도 깨어있지 않으면 뭐하냐고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5년 있다 예수님 오시나니까 앞으로 5년은 남았으니까 2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주님이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그리고 여러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한 굴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1년 후에 오실지 2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더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들도 한국교회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이런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직장 그만두고 학업도 그만두고 제 군대 동기 가운데 한 사람이 보니까 중학교 다니다 그만둬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중학교 졸업인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만두냐고 했더니 교회 가니까 하도 종말론을 강조해가지고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내가 공부해봐야 뭐 하겠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그만뒀다 이 사람이 그래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중에 공무원 시험을 학교에 해가지고 목포시청에서 공무원으로 한참 근무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무원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이제 머리가 있고 또 열심히 그런 하는 게 있으니까 마는데 아 그때 좀 잘 이끌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맨날 교회 가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그리고 곧 오시는데 공부가 뭐 얼마나 중요하냐 이래가지고 그 어린 사람이 자기가 그만두고 가서 전도를 한다고 학교 공부를 안 하고 이랬다니 얼마나 그게 근데 그 교단이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분이 그 속한 교단이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이런 것을 어떻게 준비할지는 알지 못하고 주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런 말만 하니까 그 강박관념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또 10년 후에 100년 후에 오실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잖아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인사가 말하나타 했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 주님이 곧 자기 시대에 올 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시집 안 가는 게 결혼 안 시키는 게 더 낫잖아요 딸들을 있는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지만 결혼 안 시키는 게 더 잘한 거라고 곧 주님 오실 건데 이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보면 곧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2000년 지났어요 또 그거 보고 주님 언제 금방 오시겠냐 곧 오신다 그러고 2000년 지났네 또 이렇게 아니래도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언제 오시든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만나고 보라실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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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